자기야?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디오는 약간 달라요. 제 여자친구 브리타니? 그녀는 항상 검은색을 입고 있어요. 그녀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보면 그녀는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파스텔스, 파스텔한 색상 아주 강한 옷이에요 인터넷으로 입고 싶어요. 한국 스타일의 제일 famous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옷을 할 수 있어요. 그녀에게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옷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녀의 옷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이 바이바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쇼핑 앱 그녀의 이름은 지그재그 그 바이바를 이제 TOP 1 원피스 이 바이바를 생각하고 이 바이바를 생각하면 이게 K-drama가 이에 대해 여러분, 이 바이바를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바이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몇일 전에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원피스 그리고 이 원피스는 지금 가장 유명한 원피스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4-5일 정도 걸렸어요 이제 알아요 그래서 봐봐요 프린니!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는 여기? 왜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Kango! 어디에 있는지? 이거 어디에 있는지? 이거 어디에 있는지? 이거 어디에 있는지? 한편? 제가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편을 열어봐 이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는 한편이요 한편? 한편? 네 한편? 한편? 혹시 한편? 한편으로? 한편으로? 왜 이렇게? 이 옷은 나니까 이 옷은 나니까 내 옷은 나니까 한편으로? 우리랑 매일 여자에요 중간의 carp 남과는 네 개Work 그래서 너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plan은 너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K-drama scene 다행히 해볼까요? 그럼요 1,2,3,4 베이비? 네? 자기야 네? 아리타니아 뭐해? 네? 네? 자기야? 네 형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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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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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고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고소해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근데... 좋아해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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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愿 memor입니다. 콜록 유기 감사합니다.